자 숨고 좋아요 자 죽이고 총 어렵다 이제 야 니 혼자 올라오면 야 난 오지라고 저는 뭐 따로 올라가겠습니다 애들이 좀 많지만 자국적으로 쏩니다 오우야 어디서 누가 쏘는거요 아우 저기도 있걸 아우야 어려운데 소탄도 없고 어어어어 어허허허 아우 무시한거 같다 아우우 쫌 아우야야야야 피피피 오 피피피 피를 좀 채우고 좋아요 아우 고맙써 그렇지 죽이고 나이스 오우 좋아요 나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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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좀 채우고 가만히 있으믄 오오오오 폭탄 어허 옆으로 좀 돌아가서 에? 여기 쏠 수 있겠어 야 나와 어? 옆으로 좀 간다 그렇지 죽이고 나이스 올라가고 와 애들 너무 아 야 그냥 뛰어보자 그냥 뛰어보자 오우 그래 그래 차라리 그냥 올라가자 아 여기 아닌가본데 아휴 죽어 죽어 임마 어? 좋아요 어흐어 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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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çi 자 점프하고 그냥 올라갑시다 네 올라가서 네에에 그냥 애들에에 때려잡는게 빠를거 같애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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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장난 아닌데? 어어! 어! 폭탄 없냐? 폭탄이 있으면 딱인데 어디로 가야하는거야? 어어! 나와! 이놈아! 어! 그냥 그만 때려! 아니요? 예! 난이도 안올렸어! 예! 그대로! 예! 난이도 그대로인데 겁나 어렵네! 예! 좋아! 도망가고! 하하하하! 야! 여기 엄청 많이 죽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자! 점프하고! 아! 여기 애들 다 잡는거 아닌거 같애! 내가 봤대! 예! 애들이 잡힐은 종종 나와! 어! 아! 죽는거 아닌가? 어? 어! 보인다! 죽을믄! 옳치! 어어!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녀석이 예! 긴장했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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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서 다 잡아야돼? 야! 저 녀석 예! 밑에서 때리니까 장난아닌데? 좋았어 그래 천천히 해보자 예! 너무 급하게 하지말고 아 저 옆에서 때리는게 맞구만 좋아해 천천히 요 녀석 쳤다? 아 나 왜이렇게 조절을 못할까? 진짜 좋아 죽이고 나이스 좋아 내려가고 자 죽이고 아 뭐야 안죽었어? 아 뭐야 안죽었어? 야 좀 한두대 맞고 죽어주면 안되냐? 오야야야야 폭탄 오 뭐야 폭탄 맞은거야? 시든 야 폭탄 몇개 들고있는거야? 야 폭탄 몇개 들고있는거야? 어우 좋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지? 나이스 눈떠 임마 뭐여? 자 죽이고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받아줘 일어나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아 총알도 없다 이제 아 아 이러는거야 어 자 죽이고 세 발 넘었다 어디서 쏘는거지? 어 다 잡았나? 엘레나 구하러 가야돼? 야 야 엘레나 구하러 어떻게 가냐 어? 어? 아 요거야? 좋아요 얼레! 어 그래도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잡은걸로 되있겠죠 아마 그렇지 좋아요 아 저쪽을 네 이쪽을 잡아야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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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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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뭐야 어이 뭐야 내 안에도 잘하네 어 역시 아줌마가 짱이야 어? 아줌마가 짱이야 근데 아줌마가 총알 한 발도 안 쏴줬어 저쪽에 애들 겁나 많은데 아 도대체 왜 몇번을 죽은거야 도대체 아 진짜 진짜 총 쏘는거 못하겠어 어? 아 진짜 못해 진짜 아 진짜 총 쏘는 게임 진짜 싫다 씨 정말 싫어 총 쏘는거 너무 없어 진짜 아 아 가보자 진짜 총 좀 어 뭐야 못 올라가네 총 좀 잘 쐈으면 토원이 없겠다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물살이 안 센데로 가면 됩니다 오 오 이리 가면 돼? 오옹오옹오옹오옹오옹 옣오오옹 오프옹오옹 좋았어 우리 가면 되겠지 이미 옷은 다 젖어있다 꽝 우유 아닌데? 아 또 문 열어야 돼? 아따 남자란 이유로 가장 고생을 다합니다 지금 소문을 어떻게 열지?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닌데?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이쪽인가? 왠지 어 저기 왠지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좋아요 좋아 소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거군 좋았어 와이프가 운전해 왔고 오 잠깐만 저 돌멩이 아니야? 짱돌도 막혀있는데 그러게 그렇지 다른 쪽을 열어야지 점프하고 오우 오우야 떨어지기 전에 네 좋아 올라가서 이쪽을 열어야죠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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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누님께서 운전해서 넘어갈 겁니다 아마 오 어 내가 운전해서 가야 하나 보네 갑시다 갑시다 좋아 이제 어디로 가야호 자 봅시다 어 여기는 못 올라가는데 저쪽 저쪽 오른쪽 통에서 올라가야 하나 보네 좋아 근데 저 어 희한한데? 저 다리는 끊어졌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오 쉽게 올라가는군 아 여기저기 다리 끊어진거 예 저기 그냥 예 이런식으로 가속도를 예 가속도를 붙여서 점프로 오 오오 오 오 오 이런식으로 예 넘어가야 이런거 중간중간 액션이 조금씩 있습니다 좋아 있죠 이거 오 뭐야 올라가 올라가 자 올라가고 오 길이 진짜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오프로드 오오 야 이거 안돼 가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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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진다 예 좋아요 야 뭐 강가 강가인데 이렇게 야 뭐 여기 엘리베이 또 있네 아 이것도 또 차 끌고 가야하나 보네 좋아요 이거는 예? 이거 뭐야 이 무거운걸 이거 둘이도 들 수 있어? 아 좋아 자 올리고 여기 혼자서 이거 들 수 있어? 위 힘여 세서라 엉 야 이게... 안좋은데? 이거 안좋은데? 여기 또 올라가도 또 총싸움 해야 돼? 징그러운 총싸움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그냥 작동하네? 저쪽에서 강가에서 흐르는 저... 물레방아로 여기에 동작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그냥 풍경보라 이 말인가? 어 저 저 저 주대기 벌린 섬 저쪽 있네요 어째서 마음이 바뀌었냐고? 결혼 서양 문제도 있고 결혼 이미 한 거 아니야? 애기만 없을 뿐이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어 다 올라왔나? 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왔습니다 아 저 풍경 저 저 저 저 이상한 머리같이 생긴 저기 멋있어 또 올려? 올려라 올려라 아 이 수많은 지금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게 참 신기하네 하루를 그냥 빡시게 쓰는구만 갑시다 또 적들하고 띵가띵가띵가 싸우러 갑시다 별거 없죠 우린 싸우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정거장은 뉴 데본 그 아까 전에 성당 같은 그 지웅에서 본 지도에서 본 그 뉴 데본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보물이 있을 가망성이 있고 레이프와 나딘 그리고 세무엘 세명이 그쪽에 있는 거죠 와 비즈엔바 와이프와 그 이따가 야 이거 진짜 드라이빙 코스인데 여기 데이트 코스 아니야? 데이트 코스 꽤 멋진데?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풍경 구경하면서 지나가라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오솔길처럼 싹싹 서있고 멋있네 BGM이랑 풍경이랑 또 와이프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라고 이런식으로 만들어주네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차인거 와이프고 나발이고 애인도 없는거죠 어이 뭐야 북쪽으로 아 쇼우라인 그 애들 차들이 북쪽으로 갔다고 말이 나오는거 보니까 곧 있으면 만날것 같네요 에 또 만나서 열심히 총사음해야죠 총사하면 해야지 우와오 라여 사이 야 이거 어디하는 Nacht 어떻게해 야 뭐야 왜 요 멈춰야 하는데 안멈춰줘 어이 어 야 원래 어 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건가? 어? 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건가 어어어! 그래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좋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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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우와 차 폭발했어 어? 오오오 왜왜 나무가 쓰러질 것 같냐 지금? 달려가서 알아서 알아서 갈게 꼭 갈게 기다려 쪼잠프! 그렇지 오케이 야 이제 차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냐 야 뭘 후야 맨날 이러면서 그래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야 그렇지 이런 삶 그만두기로 했지 뭐가 무서웠는데? 거짓말하는게? 아 널리 있는게 예 아 또 난 부끄러운 대사를 예 아 어 예 어서오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죠 야 듣는 내가 야 부끄럽다 인마 엘레나도 좋음시롱 어 예 어서오세요 엘레나로 엘레나로 좋음시롱 예 괜히 빼는거 봐 그렇지 남자라면 예 중요한 순간에 예 저런 말들도 저런 말들도 예 해줘야합니다 아 좀 비켜봐 지나가게 좋았어 예 올라가고 벌써 5회차를 끄네요 응 모르게임을 빨리하는데 네